강철 깃발 오늘은 또 누가 자신의 투지를 끝까지 불태울지 궁금하군 강철 깃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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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한 번 더 펼쳐지지 않겠지. 이 제품은 이 제품은 아날로 나가면 참고로 나랑 저장할 것 같아요. 이 제품은 다소서고가 계속 재결사 중입니다. 지금 주도권은 자네들이 잡고 있어. 그게 무슨 뜻인지 상대편에게 보여주라고. 그 부분은 상대의 작품이 아닌상... 두 명째다. 고맙습니다. 흠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네 편이 어드벤티지를 차지했네. 밀어붙이는 거야. 자네 편이 어드벤티지를 차지했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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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붙이는 거야. 옷이 붙었네. 워깃감을 찾아 없애버리게. 장 괴물이 중단시켰군. 사냥이 끝났네. 사냥이 끝났습니다. 사냥이 나를 잡고 도망갔습니다. 히힛 다시 치고 들어가게. 3분 남았네. 계속 그대로 가면 이길 수 있겠어. 승리는 자네 거야. 승리를 쟁취하게. 쉐티데러와 함께 쟁취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던데. 니가 좀 쟁취할 수 있어. 오, 후랭이 더 늡지. 아주 쉬어 보이게 해내더군. 난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네.